입력받은 정보로 그 사람을 소개하는 함수를 작성하세요 입력은 두 개 입력 값을 받고요 문자열과 양의 정수를 입력을 받네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있고요 sayHi 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Alex와 32를 넣으면 내 이름은 Alex고 32살이야 라고 Frank와 68을 넣으면 내 이름은 Frank고 68살이야 라는 문자열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의 포맨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여기 sayHi 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여기 문자열과 숫자 정수를 입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네임과 에이지로 받아오고 있고요 리턴 키워드로 문자열을 돌려주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안녕 내 이름은 중괄호 그리고 내 나이는 중괄호 뒤에 포맨 메소드 쓰고 있죠 네임과 에이지를 대입하면 되는데 중괄호 앞에 여기에는 네임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는 에이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돌려주면 이름과 나이를 포함한 문자열을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결과를 체크해 보면요 SayHi의 페페와 8이 들어가게 되면 안녕 내 이름은 페페고 8살이야 라는 문자열을 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